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시간 종목상담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입 tv 많이 구독하시고 시청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1대1 레슨을 해드린다 했습니다 자 아이디 깐보님 오늘 1대1로 레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상담 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을 24,500원에 400주 가지고 계신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980만 정도 되거든요 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24,500원 라인 한번 표시를 해보죠 24,500원이면 대략 여기 라인입니다 일단 표를 해놓겠습니다 자 언제쯤 사셨습니까 채팅 한번 날려보십시오 기억나시는대로 저는 분석하고 있겠습니다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요 이야기 해놓으십시오 채팅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별론데요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지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목 상담을 여기 인근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추세 깨는데 사단이요 이렇게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제 닥터케이 특징은 한번 상담했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분들이 혹시 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 종목 상담란에 보면 있죠 두산중공업 닥터케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닥터케이는 계속 한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자 작년 초쯤에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초죠 자 여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깁니다 네모로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하셨다 자 일단은 먼저 월봉으로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죠 자 월봉 자 제 방송을 좀 들어보셨다 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신다 하셨으니 완전 초급 수준으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주식기초강의 1회부터 지금 98회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드라마 보지 마시고 핀잔 주는거 절대 아닙니다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거 끝까지 보십시오 몇번 돌려보십시오 이해될때까지 그러면 아 점점점점 어두운 어둠에서 빛이 조금씩 보일겁니다 너무 잘난척 하는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월봉인데요 큰 상승 이후에 급한 조정 그리고 여기를 지지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8만원 라인이거든요 7 8만원 라인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속 하락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구요 일단 자 두산중공업은 기계 고스피 기계 관련된 회사죠 자 작년에 매수하셨다 했는데 여기 인근에서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되거든요 지지라 하면 그 가격대 가면 자꾸 빠지지 않고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지지권이라 그러구요 그리고 저항이라 하면 그 권력에 가면 자꾸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것을 지지저항이라 그럽니다 저항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지저항은 그 선을 이탈하게 되거나 돌파를 해버리면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부분 천천히 설명해 드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닥터케이나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상량하는 종목을 해라 우상량하는 기간이 여기 인근 중에서는 여기뿐입니다 여기만 딱 보죠 주식은 적어도 여기 인근에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근에서 적어도 그쵸? 그런데 자 일단 체크를 해볼까요 여기서 매수하셨으니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것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위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계속 상승, 지속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자 추세선이 있습니다 자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에 의하면 여기에 가면 지지를 받고 여기에 가면 지지를 받고 여기에 가면 지지를 받고 여기에 가면 지지를 받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은 그것을 깨고 나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지지했었는데 깨져버리면 뭐로 바뀌죠?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난 이유인데 매수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일단 그게 하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실까요? 자 지속하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다고 쳐도 여기서 매수했다 쳐도 여기 인근이 깨지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 그쵸? 손절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앞방송에도 말씀 많이 드려놨는데 아휴 모르겠다 중장기 하자 본전 절대 안옵니다 올 수도 있지만 안오는 종목 많습니다 SK텔레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 20년 동안 본전 안왔습니다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옥대기에서 잘못 잡아버리면 매수 포인트가 잘못되버리면 본전 안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량주니까 우량주니까 적당히 기다리면 본전 오겠지 안올 수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차트 하나 잠깐 열어놓고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주가 무슨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 잠깐 한번 보죠 일단 자 삼성전자를 길게 놓고 보시면 자 여기 꼭다리 280만 인근에서 샀다면 제가 판단하건데 두세달 이내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여기 가격에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랠리를 크게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두세달은 못 온다는 거죠 그 가격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여기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달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기 여기 라인 진짜 강한 저항대입니다 260만원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삼성전자를 130만원대에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해 냈으니 여기는 살만하다 여기 130만원이거든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법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장기로 쫙 끌고 갔으면 거의 따블랐죠 280만원이니까요 추세 크게 훼손된 게 없거든요 이런 데서 끊었다 하더라도 거의 따블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크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자꾸 따라가신다고요 시장에서도 방송을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삼성전자 신고가 연일 갑니다 그러면서 팔아 제끼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것이 분석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들은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팔고 있어요 기관은 사고 있습니까 기관도 요새는 좀 사고 있지만 쭉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은 벌써 한 130만원대 여기 인근에서 쭉 사가 모으다가 여기 인근부터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았죠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거든요 기관 누적 보십시오 3개월 1개월이죠 3개월 바꾸시면 기관 누적은 기관도 마이너스 외국인도 마이너스 개인만 부러스네요 3개월 동안 개인이 샀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은 그 이전에 사놓고 이거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 쭉 사놨었거든요 그 부분은 3개월 전부터 팔고 있다는 겁니다 3개월 전이면 연말부터 아닙니까 연말은 언제입니까 12월달 여기 인근부터 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올라갈 만큼 올라간 이후에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얼마가 올랐습니까 여기서 130만원에서 280만원이면 150만원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100%가 넘고도 넘었습니다 1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럼 팔아 챙기는 겁니다 물론 접근 한번 해볼 만한 자리는 한 220만원 정도는 접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많이 꺾여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도 바람직한 매수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 올라가도 여기가 밀리거든요 248만원대 그럼 286만원 287만원 근처 그럼 여기 샀다 칩시다 275만원 안 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렇습니다 한번 두세 달 이내에 만약에 오게 되면 닥터케이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아까 두산중공업을 말씀 드렸는데 한 번 더 SK텔레콤 얼마나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SK텔레콤이 자 여기 보시면 2000 아 그러니까 1999년이죠 완전 핸드폰 그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급등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32,000원짜리가 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나 올란 겁니까 이것도 1년만에 20배 넘게 20배 가까이 올랐죠 대략 계산해도 그래서 그때 꼭대기에 샀으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반토막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중장기 나 물려버리면 중장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본전 안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하셨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년 손절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우겨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심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고스톱이나 이런거 하면 운칠기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 30 심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가 7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 공부를 좀 해보시고 책을 보시고 실전 경험 좀 있는 분들은 이론은 어느정도 아십니다 그것도 모른다 하시면 그것도 모른다 하시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도박입니다 도박 제 지인 중에 그러면서 안정적인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 그렇게 가셔야 되지 개인의 심리가 뭔가 하면요 개인의 심리가 어떤가 하면요 상승 많이 하는거 하루에도 10% 가고 이런거 보이거든요 큰걸 좋아하시면 나중에 깡통차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런거 사시면 될거 같습니까 직장인이 이걸 어떻게 하는거에요 올라가다가도 밑으로 빠지고 하루에 30%씩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걸 주식 직장인은 하시는겁니다 옳을때는 또 많이 옳은거 같거든요 근데 빠질때면 생각 안하는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오늘은 상한가네요 또 여기 위에네요 참 이런걸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첫 깐보님의 첫 1대1 방송이니까 제가 좀 서론이 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고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아까 2만 4,500원대를 하셨으니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대략 여기 인근이죠 메스 포인트가 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스 포인트 자체가 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요렇게 추세가 이렇게 여기서 쫙 이렇게 갈 때는 여기를 깨면 절대 안되는거에요 여기 위에서 놀아야 추세가 유지되는건데 깨졌는데 샀으니 잘못됐습니다 일단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여기를 깨면 손절하셔야 되는거에요 여기를 2만 4천원대를 깨면 손절하셔야 되는거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 시도함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지지 됐거든요 두번째 한번 지지 됐었는데 깨져버리면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저항으로 바뀐다 제가 말씀드려놨습니다 여기 인근은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겁니다 여기 인근은 못옵니다 잘 쉽게 그리고 지속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에서 손절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잘못됐다 지금 현재 한 80% 80% 아니죠 한 40%정도 손실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대략 맞는거 같은데 자 그러면 추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워낙 길게 들고 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청산하기에는 부담 본인이 아쉽겠죠 하지만 적당히 끊으십시오 14,300 14,300원을 깨면 무조건 던지시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조금 반등 시도 나올숨이 있습니다 16,800원 인근 16,700원 정도 가시면 손절 손절하십시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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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뚫기 힘듭니다 거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한번 보실까요 길게 놓고 볼게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죠 이런거 하셔야 됩니다 종목이라고 따지자면 우상량하는 종목 이렇게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산종목 보죠 올라갑니까 까꿀로 가고 있네요 시장은 그렇게 신고가를 막 갱신하고 요즘에 좀 흔들리지만 그렇게 랠리 하는데 이것은 밑으로 계속 땅굴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안되는거에요 종목 선택이 잘못된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저가 때 추가 매수는 노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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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노입니다 절대 노입니다 추가 매수하면 물타기입니다 그것은 추가 매수가 아니구요 노입니다 이것은 빨리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그것을 파는 것을 손실보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 여기서 제가 종목 상담을 했습니다 닥트KTV에 가면 종목 상담 닥트K의 종목 상담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깐보님도 들어가 보십시오 이 종목 상담한 내용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바로 손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두드려 맞고 이평선 두드려 맞고 깨지는 자리인데 파는 자리인데 손절하는 자리인데 사면 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팔아야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비슷하네요 그죠 지금 상황이 가격대로는 크게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분이 아마 여기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장대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장대음봉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올라갔습니까 쭉 빠진 겁니다 이거 올라가면 16,000원 인근 가면 파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잘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6,000원대 팔아버리시고 다른 종목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근에 닥트K가 한번 접근했던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이마트 먹었죠 그리고 GS건설 여기서 사서 먹었거든 이만큼요 그리고 삼성정권 지금 플러스 중이고 그리고 현대차 예전에 자 어디입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어서 또 플러스 자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보여드려야지 카카오 여기서 차익실현 그분은 저한테 처음에 이야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사는 걸 제가 여기서 끊어라 그 위에 폭락입니다 자 방송에 다 했으니까 차근차근 챙겨보시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할 때 내가 손실을 보고 판 것들을 가지고 만회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인간의 심리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회비용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그것도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왜 두산중공업 쭉 뚫고 있으면 절대 안 갈 거거든요 당분간은 이거 여기 강하게 돌파하고 2만원 인근까지 돌파하고 난 이후에 1만8천원 인근까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사는 겁니다 그전에는 살 포인트 절대 아닌 겁니다 우하향 이거 쉽게 돌파 못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빠지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이 종목은 빠지겠어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세부 내용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별로 안 좋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야죠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죠 왜 이마트는 신세계와 온라인 부분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급등 15% 급등했고 밀려도 여기 인근에 지지 확인이 되고 정배열이기 때문에 20일 60일 한꺼번에 안 깨지고 여기서 인근에서 매수해서 30만원 목표치에서 우린 다 털어냈고 31만까지 간다고도 이야기했는데 먼저 털어내서 좀 아쉽긴 합니다 32만원도 보입니다 이거는 닥터 케이가 방송한거 앞에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대신 먹을만큼 먹으면서 GS건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바꿔 타고 이마트로 바꿔 타서 다시 먹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바꿔 타서 여기서 또 불었어 내려가면 여기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또 챙겨 먹고 또 조정받을 때 기다렸다가 이마트 여기인거 조정받으면 또 매수 만약에 그게 용이치 않으면 GS건설이 여기서 양복 나오면 또 매수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쉬운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랜 경험이 없으면 그거 엄두가 안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종목이 지금 두산중공원 외에 다른 종목이 없습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몇 종목 있다 대략 그것만 올려보십시오 올리시는 동안에 다른 종목은 없어요 그러면 주식을 하고자 했던 금액이 원래 천만원이었습니까 천만원에 몰빵한 겁니까 맞으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다면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거든요 자 포트폴리오라 하면 위험의 분산을 위해서 같은 업종 말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333의 비율로 샀습니다 10%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포트폴리오의 개념에서 좀 많이 벗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 몰려있기 때문에 IT 관련해서 예를 들면 환율이 폭락한다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환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환율 보여드립니다 해외 주요 환율 환율과 주식 주가와의 관계는 반비례합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수출주일 경우에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가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갔습니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있잖아요 여기 보면 1200원이었는데 지금 1080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면 수출업체는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1달러 가격이 1달러로 수출했을 때 1200원 받던게 1100원밖에 못 받으면 10%가량 손해지지 않습니까 수익에 그쵸 반대로 그러면 1000원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1200원까지 올라가면 수출업체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겁니다 20%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환율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나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주가가 별로 안좋은겁니다 환율 떨어진거 보셨죠 자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체적인 주가의 흐름은 흐름은 좋습니다 환율 떨어질 때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갔죠 물론 여긴 빼구요 그쵸 그것도 매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여러가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자 비중이 40%라셨으니 아직까지 1000만 남으셨으니 두산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에서 적당히 청산하시고 나머지는 닥터KTV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청자께서 판단해보시고 동의가 되신다 하시면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참고에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자 닥터K의 방송을 쭉 한번 돌려보십시오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퍼펙트 하거든요 95% 이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 오늘 1대1 종목 상담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구요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 16,000원대에서 매도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한번 공부해보시고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종목 상담할 부분 있으시면 또 그런 부분들 서로 좀 방송에 참여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는 닥터K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받은 짝 everybody see ya